중세 바로크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마을 시칠리아 남쪽의 시골 도시, 모디카로 가는 길인데요 그곳의 시칠리아에서 손꼽히는 전설의 맛이 있습니다 아몬드 껍질이 불타는 화덕 속에서 익어가는 것 시칠리아 마키엥, 그 첫 번째 맛은 피자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니까요 이 피자집은 저녁 7시에서 밤 12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고기, 치즈, 야채를 넣고 만두처럼 만드는 깔두네부터 온갖 종류의 피자들이 줄을 지어 화덕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하덕에서 굽는 동그란 전통 피자는 저녁으로 먹는 음식이죠 피자에 열광하는 건 시칠리아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자 반죽은 돼지기름과 천일염을 넣어 24시간 숙성시킨 것입니다 5초도 안 돼 넓다란 원반 모양이 되는데요 그 위에 지중해 햇볕을 받은 토마토를 듬뿍 바릅니다 옆 마을에서 하루 전날 가져온 치즈는 신선한 전대를 풍겼습니다 맵고 짭짤한 맛의 오레가노 허브와 올리브오일을 뿌린 피자는 이제 화덕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의 닭한 특산품을 상장합니다 이 화덕은 장작 대신 시칠리아 특산품인 아몬드 껍질만 태운다고 합니다 여기, 우리, 우리 그들은 이것을 주회다 그리고, 그것을 어쩔 수 있느냐 그리고, 이것을 구회다 그래서, 그 노예인은? 이 화덕은 장작 대신 시칠리아 특산품인 아몬드 껍질만 태운다고 합니다 피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마게리따 피자가 금세 구워졌습니다. 여기에 돼지 앞다리를 소금에 절인 프로슈토 신선한 토마토 그리고 허브의 왕이라 불리는 바지를 얹으면 완성됩니다. 지금 화덕에 구운 피자인데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아몬드 껍질이 들어가서 저 안에서 파면서 아몬드 회약이 안에다 베거든요. 이 피자집에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는데요. 작은 시골 도시에 있는 이 피자집은 공간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습니다. 옆집을 하나 둘씩 터서 식당을 늘렸기 때문인데요. 시칠리아 피자의 역사를 눈으로 맛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. 화덕의 구운 피자라서 그 화닭 피자의 특이한 맛이 있거든요. 약간 탄 듯하면서 약간 스모커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맛이 정말 나고 그 다음에 아까 버팔로 피자를 엄청 많이 드셨어요. 그리고 토마토 이 지역에서 한 번 토마토 드셨는데 진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막 흐를 정도로 지금 보셨어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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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